이 작품의 제목은 호윤 의사라고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의 얼굴이 이 모양과 닮아서 만들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작품 피규어처럼 만들어서 제 옆에 놔두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? 오늘 서울특별시 위 예상 최고 기온은 25도, 최저 기온은 18도이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4도이며 대체로 흐립니다